동고동락 첫 번째 이야기. 백두산 강아지. 동고동락 첫 번째. 저 밑으로 와요 그냥 아 Ob 참 오 오오오이 어? 여기 액이 있어! 어허허... 어허허... 뭘 그렇게 놀래? 내가 하는 사람... 근데 지금 저기 장훈이한테 장난치는 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액이도 좀 만만한 편이라... 아... 뭘 그렇게 놀래? 어허허... 하는 사람인 거 몰래? 뭐라도 번듯한 표정 짓고 하!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완전 막 쩜... 아야! 안 돼! 안 돼! 아야! 안 돼! 안 돼! 아야! 안 돼! 안 돼! 아우! 이거 어떻게 저러... 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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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못 치겠는데? 여기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천천히! 가만! 아... 어... 아니, 스키도가... 이리 와! 네, 화해! 안 그러겠는데? 어! 화해! 잘 못 치다 그래! 가만! 그래! 벌써... 눈 가구니 하는 쟤는 그러니까... 잘 못 치다 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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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11살! 오! 어른한테 너 시싸워라! 11살에 해! 이게... 환갑이신데! 그러니까... 11살이면? 네, 환갑!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이리 푸지 마! 알았어요! 어어...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죄송해요! 11살인데... 죄송해요! 오! 일로 가나? 일로 가나? 일로 가나? 일로 가나? 저...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내가 아직 깨끗이 돼서... 에이... 문재야, 그러지 마! 알았지? 응! 그래, 그래, 그래! 응! 응!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응! 안... 안... 안 그런데요? 안 그러지? 안 그러지? 괜찮아? 어휴, 불안하네? 괜찮을까? 응? 괜찮아? 응? 뭐 일단 그래도 뭐... 어떻게 해? 뭐 한번... 물 대봐야지, 뭐! 그러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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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연 끝나고... 공연 끝나고 일로 올게요! 예! 빨리 가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간이... 감사합니다! 또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도... 공연도 해야 되니까... 네! 네! 괜찮겠죠? 네! 이것도... 어? 쟤 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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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계신 거! 아, 우... 저 cloudyivable año 당연히 아 샀어 spider había 지휘 됐어 forty SKIN 어어 hungry three U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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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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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Only everything you don't want to know High up in the ocean sky Oh, people love happy memories and our hearts Oh, I feel a taste of enjoyment Imaginary hope out in the sky Once we all One will all One will all I'm here It's the second part I will heal Molina My name is DuSani My name is DuSani 몸무게 한 번만 좀 볼게요. 몸무게요? 맞는 거 바라나. 5.8kg 나가네요. 건강해요. 이거 봐야 돼요. 앉아, 앉아. 밥은 잘 먹죠? 네, 밥은 잘 먹어요. 평소에 뭐 사무요랑 다른 거 주시는 건 없고요? 그런데 우리 찬희야, 다른 간식 같은 거 준 적 있었어요? 네, 어저껜가 이 가려 사도 문을 이렇게 뜯는 것 같아서 객범으로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사줬는데 그거 먹고 오늘 이제 오는데 섯사를. 앉아, 앉아. 그러면 우선 병검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몇 장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맛있어. 싫어요. 옳지, 옳지. 안 돼, 안 돼. 옳지. 그런데 너 개 것만 먹이게 안 돼. 아, 형, 진짜예요. 간식 같은 거 먹이잖아? 간식이요? 그래. 간식은 네가 안 먹이게 된 거 없잖아. 조금 뭐, 조금 뭐. 그럼 그룹은 먹이면 안 돼, 내가 지금. 뭘 먹었지? 간식 그냥 조그만 것 같아. 그런데 그룹은 게 안 된단 말이야, 애가. 마산은 오늘 접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2차 접종. 감사합니다. 오늘도 텅 빈 하루 보내고 나서 고개 숙여 시선. 손해봐. 아파요? 처음 방학에 들어갈 때만 따끔하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조산아. 조산아. 느끼잖아. 그렇죠? 뭔가는 지금. 여기 자꾸. 설명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뭔가는 지금. 눈치려면. 조산아. 어디. 여기. 여기. 아유. 아유. 조산아. 고맙습니다. 무슨 눕자나. 여기. 찬이 형. 찬이 형. 찬이 형. 찬이 형.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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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먼저. 장사한테 시킬게요. 아냐. 안 돼. 안 돼. 누나 나. 최대한. 조산아. 오. 탈끼네요, 탈끼네. 감사합니다.